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곤란한 상황이 닥치면 늘 침묵을 지키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과는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존 볼턴, 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해고록이 던진 폭풍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곤란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호에 대한 현재 진행형 문제입니다. 지난 일이라고 뭉개일 일도 아니고 가벼운 사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는 꼭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첫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1년 안에 비핵화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이튿날인 2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이 요청에 동의하였다.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였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1년 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비핵화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비핵화의 방법과 범위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후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허망한 보증과 약속이 난무했습니까? 이제는 국민 앞에 대통령께서 설명하셔야 합니다. 둘째,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한 것도 김정은 의원장이 아닌 정의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고 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종전선을 놓자는 요청도 청와대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 어음이었습니다. 이 가짜 어음을 유통시켜 북한 비핵화라는 세계적인 과업을 부도낸 책임자들이 아직도 청와대와 정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대통령께서는 직접 설명하셔야 합니다. 셋째, 영변 핵시설의 해체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 의지를 전파한 일만큼이나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변화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불투명하고 지역적인 비핵화 신용만으로 제재의 완전 해제라는 막대한 보상을 챙겨 달아나려는 북한의 의도를 청와대가 앞장서 채워주려고 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김정은이 약속에 타는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이 가짜 비핵화 쇼를 합작해온 청와대의 책임은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정의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국민소통수석의 대독 브리핑을 통해 볼톤의 해고 내용을 사실 왜곡이라며 백악관에 조치를 요청하였다는데 참으로 궁색하고 민망한 대처입니다. 사실 왜곡이라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밝혀야 합니다. 왜 침묵하시고 회피하려 하십니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잠시 감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묻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